1. 적성 요인에 있어 직업 적성을 검사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2. 촉각 적응력 2.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명령 개통이 간단 명료하다 3. 새로 손을 얹고 팀의 행동고우를 외치는 무제의 운동 추진 기법의 하나로 스킨십의 바탕을 두고 팀 전원의 일체감, 연대감을 느끼게 하며 대뇌피질의 안전태도 형성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기법은? 1. 터치 앤드 콜 4.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이나 폭우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후에 실시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의 명칭은? 3. 특별점검 5. 하이니의 안전론에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합한 것은? 1. 물리적 환경 6. 1년간 80건의 재해가 발생한 A사업장은 1,0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당 48시간, 1년간 52주를 근무하고 있다. A사업장의 도수율은? 3. 33.04 7. 안전보건교육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기초교육 8. 위험예지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원인결정 9.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매놀 내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의 사고방지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방진 마스크의 보급과 착용 철저 10.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12. 적응기제의 형태 중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립 12. 부주의의 발생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의식의 지배 13. 안전교육 훈련에 있어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동기후발 수준을 과도하게 높인다. 1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4. 터널 건설 공사 15. 스트레스의 요인 중 외부적 자극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존심의 손상 16. 하이니 방식의 제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2. 병상이문금 1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리감독자 대상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오른 것은? 3.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18.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알맞은 기준은? 2. 30% 1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방음 보호구의 기호로 오른 것은? 4. 2P-2 20. 산업재해 기본원인 중 작업정보,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 등이 분류되는 항목은? 3. 미디어 22. 작업의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에 따라 분류된다. 분류기간 중 중작업의 에너지 대사율은? 2. 2에서 4아의 말 2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에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 23. 인간의 실수 중 수행해야 할 작업 및 단계를 생략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1. 오미션 에러 24. 초기 고장과 마모 고장 각각의 고장 형태와 그 예방 대책에 관한 연결로 틀린 것은? 4. 마모 고장 증가형 스크리닝 25. 작업 개선을 위하여 도입되는 원리인 이크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스탠다드 26. 온도와 습도 및 공기 유동이 인체에 미치는 여유효과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한 경험적 감각지수로 상대 습도 100%일 때의 권고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감을 의미하는 온열 조건의 용어는? 3. 시리오 온도 27.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대책 28. 양립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형태 양립성 2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보전 방식의 유형은? 2. 보전 예방 30. 원자력 산업과 같이 상당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가적인 고도의 안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 설계, 생산, 보전 등 광범위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석기법은? 4. 모트 31. 결함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버텀업 방식이다 32. 조종 반응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CRB가 클수록 조종장치는 민감하다 33. 다음 FT도에서 최소 컷셋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X1 34.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3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반응단계 35. 시각표시장치보다 청각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는? 3. 전원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36. FTA에서 사용하는 수정 게이트의 종류 중 3개의 입력현상 중 2개가 발생한 경우에 출력이 생기는 것은? 2. 조합 앤드 게이트 37. 인간의 신뢰도가 0.6 기계의 신뢰도가 0.9이다 인간과 기계가 직렬체제로 작업할 때의 신뢰도는? 2. 0.54 38.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남성 작업자 A의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 산소 소비량이 1.3Lmin으로 측정되었다 머랄 방법으로 계산 시 8시간의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휴식시간은? 3. 144분 39. 국소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말초혈관 장애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동통을 느끼는 질환의 명칭은? 1. 레이노병 40. 암호체계의 사용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암호의 단일 차원화 41. 연사키에서 숫돌의 바깥지름이 180mm의 경우 숫돌 고정용 평형 플렌즈의 지름으로 적합한 것은? 4. 60mm 이상 4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로봇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계속해서 로봇을 운전한다 43. 기분무부하 상태에서 직액차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 기준은? 2. 1% 이내 4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60도 이하로 할 것 4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리프트 46. 재료가 변형 시의 외부응력이나 내부의 변형 과정에서 방출되는 낮은 응력파를 감지하여 측정하는 기파괴 시험은? 3. 음향담상 시험 47.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과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2 48. 진동에 의한 1차 설비진단법 중 정상, 비정상, 악화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평균 판단 49. 둥근톱기계의 방어장치에서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몇 엠의 미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가? 1. 12 5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할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1. 압력방호판 52. 진량이 100kg인 물체를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은 두 개의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옮기고자 할 때, 와이어로프 타에 걸리는 장력은 약 몇 엠인가? 4. 980 52. 다음 중 드릴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작업시작전적 렌치를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한다 53.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플록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북의 입구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하여야 하는가? 4. 10 54. 금형의 설치, 해체, 운반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금형을 설치하는 브레스의 티옴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지름의 1슬래시 2배 이하로 한다 55. 밀링 작업의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절삭 중에 칩 제거는 칩 브레이커로 한다 5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아세틸렌 용적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 중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3. A3m, B1.5m 57. 프레스기의 방호장치 중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4.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58. 프레스 방호장치 중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수인근의 길이는 작업자의 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3. 무치명 60.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3. 수봉식 안전기 61. 아래 그림과 같이 인체가 전기설비에 외암에 접촉하였을 때 누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체 통과 전류는 약 얼마인가? 3. 58 62. 전기화재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2. 내화물 63. 사용전압이 380V인 전동기 전로에서 저연저항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3. 0.3 64. 정전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3. 65. 누전차단기에 설치가 필요한 것은? 4. 도전성이 높은 장소의 전기기기기구 66. 동작시 아크를 발생하는 고암용 대폐기 차단기 피래기 등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몇 댐 이상 떼어놓아야 하는가? 3. 1.0 67. 6600-100V 15kVA의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저압 전선로의 허용 누설 전류는 몇 A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3. 0.075 68.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기기구의 금속제 외암 등의 제1종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선 중 가열성을 요하는 부분의 접지선 종류와 단면적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3종 클로로 프렌케타이어 케이블 10mm 이상 69. 정전기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화학섬유의 작업복을 착용한다 70. 정전기의 유동 대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 액체의 유동속도 71. 과전류에 의해 전선의 허용 전류보다 큰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절연물이 화구가 없더라도 자연이 발화하고 심선이 용단되는 발화 단계의 전선 전류밀도는? 3.60-120 72. 방폭구조에 관계있는 위험특성이 아닌 것은? 2. 증기밀도 73.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완성품은 유입방폭구조의 폭발 압력시험에 적합할 것 74. 접지의 목적과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4. 송대전선로의 지락사고 시 대지전위의 상승을 억제하고 절연강도를 상승시킴 75. 방폭전기 설비의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외부 대기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함으로써 용기 내부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폭구조는? 2. 압력 방폭구조 76. 일종 위험장소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2. 인화성 액체탱크 내의 액면 상부의 공간부 77. 기중 차단기의 기호로 오른 것은? 4. 에이시브 78. 누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개소가 아닌 것은? 3. 부도체를 사용하여 이중절연이 되어 있는 곳 79. 지락전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안정도가 양호하고 무정전의 송전이 가능한 접지방식은? 4. 소호 리액터 접지방식 80. 피르기가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3. 뇌전류의 방전능력이 클 것 81. 고체의 연소형태 중 증발연소에 속하는 것은? 1. 라프탈렌 8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부식성 산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농도 40%인 인산 83. 뜨거운 금속에 물이 닿으면 튀는 현상과 같이 핵비등 상태에서 막비등으로 이행하는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2. 레이덴 프로스트 포인트 84.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모든 폭발성 물질은 석유류에 침지시켜 보관해야 한다 85. 이상반응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압력의 방출장치가 아닌 것은? 3. 화염방지기 86. 분진폭발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3. 화염의 파급속도보다 압력의 파급속도가 크다 87. 독성가스에 속하지 않은 것은? 4. 질소 88. 버지스율로의 법칙에 따르면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계의 가스에서 폭발화 한 개의 농도와 연소열의 고백값은 약 얼마 정도인가? 1. 11189. 위험물 안전관리법 영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능 4. 탄산수소염류분말 소화기 90. 공기 중에서 이황화탄소의 폭발 한 개는? 하한값이 1.25VOL% 상한값이 44VOL%이다 이를 20도씨 대기압화에서 MGL의 단위로 환산하면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약 얼마인가? 2. 하한값 39.6 상한값 1393 92.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불연성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CPTM이다 92.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용기의 온도를 섭취 65도 이하로 유지한다 9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 94. 유류저장탱크에서 화염이 차단의 목적으로 외부의 진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4. 플레임 어레스터 95. 다음 중 공기와 혼합시 최소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4. H2 96. 펌프의 사용시 공동현상을 방지하고자 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펌프의 회전수를 높인다 97. 다음 중 연소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가연물의 색상 98. 기체의 자연 말화 온도 측정법에 해당하는 것은? 3. 예열법 99. 디에티르테르와 에틸알코올이 3일로 혼합증기의 몰비가 각각 0.75 0.25이고 디에티르테르와 에틸알코올의 폭발한 값이 각각 1.9VOL% 4.3VOL%일 때 혼합가스의 폭발한 값은 양략 VOL%인가? 1. 2. 2. 100. 프로판가스 1M3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M3인가? 2. 25. 101. 다음은 동발이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 기준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2. 3개 102.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치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을수록 치갑이 커진다. 103.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이 200PON일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4. 40PON 104. 터널지 보금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4. 부재를 구성하는 재질의 종류 확인 105.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가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2. 1.5m 106. 굴착기계의 운행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0RPM 정도의 느린 속도로 하여야 한다. 107. 폭우시 운벽 배면의 배수시설이 취약하면 운벽 저면을 통하여 침투수의 수위가 올라간다. 이 침투수가 운벽에 안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벽 배면 토의 단위 수량 감소로 인한 수직 저항력 증가 108.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방망일 경우 방망사의 인장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110kg 100고, 부두 등의 하역 작업장에서 부두 또는 안격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폭 기준은? 1. 90cm 이상 110.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상 및 사용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1. 4천만원 112.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2.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증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오르는 현상은? 1. 동상현상 113. 강과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을 2.4m 이하로 할 것 114.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난간대는 지름 1.5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115. 건설공사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최대지간 길이가 40m인 교량건설공사 116. 건설 현장에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시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로 볼 수 있는 것은?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인 것 117. 토질시험 방법 중 전단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투수시험 118. 철골 건립기계 선정 시 사전 검토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건립기계로 인한 일조건 침해 119. 감전재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전전압의 크기 120. 클램쉘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4. 단단한 집안의 작업도 가능하며 작업속도가 빠르고 특히 안반굴착에 적합하다